안녕하세요. 책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단태의 신곡 지옥 편에 이어 신곡 연옥 편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단태가 지옥에서부터 연옥을 지나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여행기의 중간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단태가 1307년 무렵부터 쓰기 시작한 신곡은 서곡 2곡, 지옥 34곡, 연옥 33곡, 천국 33곡으로 총 100곡으로 이루어진 대서사시입니다. 완성하는 데 무려 14년이 걸린 방대한 시죠. 신곡은 전 세계의 저명한 비평가들로부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작품 가운데에서도 제일 신중하고 정확하며 상세하면서 균형감 있다는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작품 속 등장인물과 이야기가 시간의 연속성과 시적 구조의 불변성에 따라 단 하나의 모순 없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작입니다. 단태는 35세가 되던 해 어두운 숲속을 헤매다가 맹수들에게 앞을 가로막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맹수들을 피해 도망을 가던 중 로마의 신 베르길리우스의 영혼이 나타나 지옥, 연옥, 천국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요. 단태는 잠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마음속 정인 베아트리체가 그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여행을 시작합니다. 맨 처음으로 간 지옥은 아홉 개의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신앙을 갖지 못한 자, 애옥에 사로잡힌 자, 욕심쟁이, 고두세와 낭비벽의 죄인, 분노제를 범한 죄인, 이단자들, 자살자, 사기범, 반역자들이 고통받는 참상을 목격하죠. 지옥에서 사흘을 보낸 단태는 언젠가 다가올 구원의 순간을 갈망하는 참회와 회개의 소리가 가득한 연옥에서 또 사흘을 보냅니다. 연옥에서 드러나는 죄목은 태만, 애옥, 시기 등입니다. 이는 지옥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죄목이지만 죄의 경중에 따라 지옥과 연옥으로 배정되지요. 단태는 이처럼 죄의 경중에 따라 지옥과 연옥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인간의 모습을 비판하는데요. 과연 연옥에서 단태는 어떠한 진리를 만나게 되고 무엇을 깨달을까요? 거대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신곡의 여정, 두 번째 정거장 연옥. 그 작품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신곡 연옥 단태의 알리기에리지음 이시연 옹김 발행 더 클래식 연옥 여행 시간 셋째 날 1300년 4월 10일 일요일 또는 3월 27일 제1곡 동특이 전 단태와 베르겔리오스는 연옥의 해변에 도착하고 카토를 만난다. 제2곡 동틀 무렵 뱃사공 천사가 도착하고 카셀라를 만난다. 제3곡 아침 7시경 연옥 이전 지역, 정주의 이전의 지역이 있는 스베비아 사람 맘프레드를 만난다. 제4곡 아침 9시 반에서 정오 사이 첫 번째 산마루에 오르고 벨라코를 만난다. 제5곡 정오경 두 번째 산마루에서 비참하게 죽은 영혼들을 만난다. 제6, 7곡 정오에서 오후 3시 사이 소르델로를 만난다. 제7곡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태만한 영혼들의 계곡 입구에 있다. 제8곡 오후 6시경 니노 비스콘티와 코라도 말라스피나를 만난다. 제9곡 저녁 7시에서 저녁 9시 사이 단태는 계곡에서 잠이 들고 꿈을 꾼다. 넷째 날 1300년 4월 11일 월요일 또는 3월 28일 제9곡 일요일 밤과 월요일 단태는 잠을 자고 하늘에서 그를 운반하는 독수리 꿈을 꾼다.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 단태는 연옥 문 앞 근처에서 깨어나고 문직이 천사를 만난다. 제10곡 아침 10시에서 10시에서 11시 사이 단태와 베르길리오스는 오만한 자들의 둘레입구에 있다. 제11곡 아침 11시에서 정오 사이 구비오 출신 오데리 씨를 만난다. 제12곡 정오 교만의 벌의 예들을 보고 시기한 자들의 두 번째 둘레입구에 도착한다. 제13곡 14곡 이른 오후 시간 시에나 사람 사피아와 귀도를 만난다. 제15 16곡 오후 3시에서 해질 무렵 사이 분노하는 자들의 세 번째 둘레입구에 도착하고 마르코 롬바르도를 만난다. 제17곡 해질 때 나태한 자들의 네 번째 둘레입구에 도착한다. 제18곡 저녁에서 자정 사이 나태한 자들을 만나고 성재노의 수도원장을 만난다. 단태가 졸음에 빠진다. 다섯째 날 1300년 4월 12일 화요일 또는 3월 29일 제19곡 월요일 밤에서 화요일 사이 단태는 세이렌의 꿈을 꾼다. 제1929 이른 아침 시간 단태는 잠에서 깨어나 베르길루스와 함께 탐욕의 다섯 번째 둘레에 도달하고 교황 하드리아누스 오세와 위그 카페를 만난다. 제21-22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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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에서 11시 사이 다섯 번째 둘레에서 스타티우스를 만난다. 제23-24곡 이른 오후 탐식의 여섯 번째 둘레 입구에 도착하고 포레세 도나티와 보나준타를 만난다. 제25-26곡 오후 2시에서 해 질 무렵 음욕의 일곱 번째 둘레 입구에 도달하고 귀네첼리와 아르노를 만난다. 제27곡 해 질 무렵과 이른 밤 사이 불꽃의 벽을 세 명의 시인이 통과한다. 단태는 낙원으로 인도하는 계단에서 잠이 든다. 여섯째 날 1300년 4월 13일 수요일 또는 3월 30일 제27-28곡 화요일 밤에서 수요일 사이 단태는 잠이 들고 레아를 꿈꾼다. 동틀 무렵 단태는 잠에서 깨어나고 낙원에 입구로 가다가 마텔다를 만난다. 제29-30곡 이른 아침 시간 단태는 상징적인 행렬에 참석하고 베아트리체를 만난다. 제31-32곡 늦은 아침 시간 베아트리체의 질책 후 단태는 새로운 상징적인 행렬에 참석한다. 제33곡 제33곡 정오 레테강과 에오누의 강에서 침례를 받은 후에 단태는 깨끗해지고 별로 오를 준비가 된다. 제33곡 제1곡 보다 좋은 물을 가로질러 가기 위해 내 재능의 작은 배는 이미 돛을 올리고 그 잔인한 바다를 뒤로 하고 떠난다. 인간의 영혼이 정화되고 천국에 올라갈 만한 가치 있는 영혼으로 변하는 두 번째 왕국에 대해 나는 노래할 것이다. 오 성스러운 뮤즈들이여 내가 당신들에게 속한 이래로 여기 내 죽음의 시가 다시 부활하여 새로이 오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이곳에서 칼리오페의 힘을 잠시 회복시켜 저 비참한 까치들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희망을 잃어버릴 만큼 죄를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소리에 나의 노래를 동반하게 하소서 저 멀리의 수평선까지 청명한 하늘에 깨끗한 공기가 모여 아름다운 동쪽의 사파이어와 같은 색은 내 눈과 마음을 슬픔으로 가득 채웠던 죽음의 공기에서 나오자마자 내 눈을 기쁨으로 새로이 해주었다. 사랑을 이끄는 아름다운 샛별은 그를 안내한 물고기 자리 빛을 어둡게 하고 동쪽을 온통 웃음짓게 했다. 나는 오른쪽으로 몸을 돌렸고 남쪽의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최초의 인간 외에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네 개의 별을 보았다. 하늘은 그들의 빛을 즐기는 듯했다. 아 북극이여 너는 정말 황량하여 저 별들을 감탄할 수 없구나. 그들에게서 나의 시선을 잠시 거두어 다른 극으로 조금 돌리니 그곳에 있던 큰 곰자리는 이미 사라졌고 내 옆에 홀로 있는 노인이 보였다. 그를 바라보니 그를 바라보니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 이상으로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게 할 만한 모습이었다. 길고 히끗히끗한 수염에 엇비슷하게 자란 머리카락은 양갈래로 길게 따서 가슴까지 내려와 있었다. 나는 마치 태양 앞에 있는 것 같이 그를 바라보았고 거룩한 네 개의 별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지하의 강을 거슬러 오르면서 영원한 지옥에서 도망치는 너희는 누구인가? 그 품이 있는 수염을 움직이며 그는 우리에게 말했다. 누가 너희를 안내했으며 영원한 지옥의 계곡을 항상 어둡게 만드는 깊은 밤에서 밖으로 나올 때 너희에게 길을 밝혀준 것은 무엇인가? 심의의 법들이 깨진 것인가? 아니면 너희 죄인들이 나의 굴로 올 수 있다는 새로운 법이 하늘에서 공포된 것인가? 그러자 나의 선생님은 나를 붙잡고 말과 손 그리고 표정으로 그의 앞에 나를 무릎 꿇게 하고 공손한 자세로 머리를 숙이게 했다. 그리고 그에게 대답했다. 나의 주도로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한 여인이 내려와 내게 이 자를 도와주라고 청을 하기에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당신에게 설명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로서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는 아직 그의 마지막 밤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의 어리석음으로 그것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으니 조금만 늦었더라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처럼 이 자를 구원하라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걸었던 이 길밖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모든 죄인을 보여주었고 지금은 당신의 보호 아래 정화되는 영혼들을 그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설명하자면 길지만 높은 곳에서 내려와 나를 도우시는 덕성이 당신을 보고 듣게 하기 위해 여기에 그를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이 자의 도착을 기쁘게 맞이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자유를 위해 삶을 포기한 당신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값진 자유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날에 밝게 빛날 육신을 남겼던 곳 우티카에서 자유를 위해 죽음을 맞이한 당신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느님의 법은 우리에 의해서 깨진 것이 아닙니다. 이자는 살아있고 미노스는 나를 묶지 못했으며 당신의 마르치아의 순결한 눈이 있는 림보에서 내가 왔으니 오 거룩한 마음이여 아직도 당신의 아내로 생각해달라고 부탁하는 마르치아의 사랑을 보아서라도 우리의 청을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이 보호하는 일곱 왕국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만일 저 아래에서 당신에 대해 언급되는 것을 허락한다면 나는 그녀 앞에서 당신에 대한 감사함을 말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마르치아는 내 눈을 아주 많이 즐겁게 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지. 그러나 그러나 지금은 저 사악한 강 건너편에 머물러 있으니 내가 이곳으로 나올 때 받아들여야 했던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 그녀는 더 이상 나를 감동시킬 수 없구나. 그러나 네가 말한 것처럼 만일 하늘의 여인이 너의 발걸음을 움직인다면 나를 지켜세울 필요 없이 그녀의 이름으로 허락을 청하여도 충분하다. 그러니 가거라. 매끄러운 갈대로 이자의 허리에 끈을 메워주고 얼굴을 씻어주어라. 모든 불결한 것을 그에게서 없애버려라. 안개로 가려진 눈으로 천국의 첫 번째 사자 앞에 갈 수 없으니 말이다. 이 작은 섬 주변에 파도가 부딪히는 가장 낮은 곳에서 부드러운 흙 위에 자라고 있는 갈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이 있는 다른 수목은 없다. 잎사귀를 피우거나 단단해지면 파도에 부딪혀도 굽혀지지 않아 부러지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마라. 이미 떠오른 태양은 산 위로 오르는 쉬운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그는 사라졌다. 나는 어떠한 말도 없이 일어나서 나의 길잡이를 향해 시선을 돌려서 가까이 갔다. 아들아 내 뒤를 따라와라. 뒤로 돌아가자. 여기 이곳의 바닥이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해 기울어져 있구나. 여명은 여명은 그 앞에서 벌써 도망가는 밤의 마지막 시간을 압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멀리서 바다의 표면이 일렁이는 것을 보였다. 헛된 발걸음이라고 믿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는 것처럼 우리는 그 긴 외로운 평야를 걸었다. 그늘진 곳에 있어 태양과 싸워도 이슬이 별로 쓰러지지 않는 곳에 이르자 선생님은 손바닥을 편 두 손을 부드러운 풀밭 위에 살포시 놓았다. 그분의 의도를 깨달은 나는 아직도 눈물로 더러워진 나의 볼을 그를 향해 돌렸고 그는 지옥의 안개가 어둡게 한 내 얼굴의 색을 드러내 주었다. 그곳은 항해한 적도 없고 물에 갔다가 되돌아올 수 있는 자도 없었다. 거기서 그분이 원하는 것 같이 선생님은 갈대로 내게 띠를 메워주었다. 얼마나 놀라운가 선생님이 선택된 겸손한 식물을 꺾자 바로 같은 자리에서 다시 자라났다. 제2구 태양은 이미 수평선에 이르렀고 자우선은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으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 태양과 반대로 도는 밤은 겐지스강에서 저울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 낮의 길이를 초월할 때 손에서 저울을 떨어뜨린다. 내가 있었던 그곳에서 아름다운 여명의 빨갛고 하얀 뺨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주황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지만 몸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아직도 해안에 있었다. 갑자기 아침의 빛이 이르렀을 때 화성이 짙은 안개 사이로 그의 붉은 빛을 바다의 수평선 서쪽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다시 보고픈 빛이 내 앞에 나타났다. 바다에서 오는 빛은 아주 빨랐다. 이와 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어떠한 새도 없을 정도였다. 나의 길잡이를 바라보고 묶기 위해 시선을 그 빛으로부터 거두려 했으나 다시 빛을 볼수록 점점 더 빛나고 더 커 보였다. 그 빛의 모든 면에서 알 수 없는 하얀 무언가가 보였고 밑에서 조금씩 또 다른 하얀 것이 나타났다. 나의 선생님은 날개를 가진 첫 번째 하얀 것이 나타날 때까지 여전히 말이 없으셨다. 뱃사공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나에게 소리쳤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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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의 천사시다. 손을 모아라. 이제부터 이 같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볼 것이다. 보아라. 인간의 어떠한 수단도 거부하는 것 같이 어떠한 노나 어떠한 돛도 사용하지 않고 이 두 해안 사이를 오로지 날개만으로도 충분하구나. 보아라. 하늘을 향해 바로 날개를 세우는 것처럼 죽은 깃털처럼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깃털로 공기를 가르는 구나. 그리고 성스러운 새는 우리를 향해 올수록 더 빛을 내며 나타났다. 그리고 가까이 왔을 때 나의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그리고 천사는 모래는 잠기지 않을 만큼의 날렵하고 빠른 배를 가지고 해변으로 오고 있었다. 하느님의 사공은 뱃머리에 있었고 그를 설명하자면 축복을 부여받은 듯 보였다. 그리고 배 안에는 수백의 영혼들이 앉아있었다. 모두 함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의 시편을 그 다음 구절까지 한 목소리로 찬송하고 있었다. 천사가 그들에게 성호를 그었고 그들 모두는 해안에 뛰어내렸다. 그러자 천사는 올 때처럼 빠르게 돌아갔다. 그곳에 남은 영혼무리는 그 장소가 낯선 듯 새로운 것을 실험하는 사람처럼 주변을 바라보았다. 태양은 틀림없는 화살로 사냥자리를 사냥자리를 하늘의 중앙으로부터 몰아내고 태양이 빗줄기를 모든 곳으로 쏘고 있었다. 새로이 도착한 자들이 우리를 향해 몸을 돌리고 말했다. 당신들이 혹시 안다면 산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베르길리우스는 대답했다. 아마도 당신들은 우리가 이곳을 잘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순례자들이죠. 당신들보다 조금 먼저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 도착했지요. 어렵고 험한 그 길과 비교하면 지금부터 오르는 길은 우리에게 장난 같군요. 숨쉬는 나를 보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알아차린 영혼들은 깜짝 놀라 하얗게 질려있었다. 평화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올리브를 들고 있는 전령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밟히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정화하러 간다는 것을 거의 잊은 채 그 모든 행운의 영혼들은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커다란 애정을 가지고 나를 부둥켜 안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는 것이 보였다. 나도 그렇게 하려고 몸을 움직였다. 외관에 제외하고는 실체가 없이 텅 빈 영혼들이여. 세 번이나 손으로 그를 안으려 했으나 매번 똑같이 손은 내 가슴으로 되돌아왔다. 나는 몹시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던 것 같다. 그러자 영혼은 미소 지었고 조금 뒤로 물러섰다. 나는 그를 따르기 위해서 앞으로 몸을 내밀었다. 그는 부드럽게 내게 멈춰달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았으므로 잠시라도 머물러 나와 이야기하자고 간청했다. 그가 대답했다. 육신의 몸이었을 때 당신을 사랑한 것 같이 영혼이 된 지금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이유로 잠시 머물러 있겠지만 당신은 왜 여기 있나요? 나는 말했다. 나의 카셀라요 내가 있는 곳으로 새롭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 여행을 하고 있소. 그런데 어찌하여 많은 시간을 빼앗긴 것이오? 그는 대답했다.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언제나 누구든지 원하면 선택하는 천사께서 나를 이곳으로 데려오는 것을 여러 번 거부하셨지요. 사실 그의 바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천사는 석 달 동안 이 배에 오르고 싶어하는 모든 자들을 환대해 주었어요. 그래서 테베레의 강물이 있는 곳에 소금기가 들어오는 바다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던 나도 천사가 자비롭게 맞이해 주었지요. 그분이 저 하구에서 날개를 세우고 있으면 아케롱강으로 내려가지 않는 모든 영혼은 그곳으로 항상 모여듭니다. 만일 새로운 율법이 나의 근심을 진정시켜 주었던 사랑스러운 노래의 기억이나 습관을 빼앗지 않았다면 육신의 몸으로 이곳으로 오면서 지쳐버린 나의 영혼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길 청하오. 그러자 그는 내 마음에서 속삭이는 사랑을 부드럽게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 노래의 달콤함은 내 안에서 아직도 울리는 듯하다. 나의 선생님과 나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다른 영혼들은 마치 어떠한 다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방해할 수 없는 것 같이 매우 만족한 듯했다. 우리는 모두 그의 노래에 빠져들어 있었다. 그때 위험있는 노인이 나타나더니 소리쳤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게으른 영혼들아 어찌 태만하여 이리 지체하고 있는 것이냐 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가로막는 허물을 벗어버릴 산으로 뛰어가거라. 마치 곡물이나 껍질을 쪼아먹으려고 함께 있었던 비둘기들이 평상시에 거만을 보이지 않고 침착하게 있다가도 무서운 무언가가 나타나자마자 위험으로부터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모이를 포기하는 것처럼 막 도착한 새로운 무리는 듣고 있던 노래를 포기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산으로 향해 달렸다.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빨리 그곳에서 멀어졌다. 제 3곡 모든 영혼은 갑작스럽게 도망치며 하느님의 정의가 올바른 벌로 우리를 정화시키는 산을 향해 벌판으로 흩어져 버렸지만 나는 신뢰하는 내 동반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 없이 어떻게 뛰어갈 수 있겠는가? 누가 날 산 위로 오르게 인도하겠는가?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은 듯 보였다. 오 위험있고 깨끗한 양심이요. 하찮은 호물도 당신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후회로군요. 모든 행동에서 위험을 깎아내리는 성급함이 그의 발걸음에서 떠났을 때 오로지 한 생각만으로 좁아졌던 내 정신은 새로운 것을 알고 싶다는 열망으로 넓혀졌고 나의 시선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높게 바다에서 하늘로 솟은 산을 향해 돌렸다. 내 뒤로 붉게 빛나는 태양은 그 광선을 방해하는 내 몸으로 인해 내 앞에서 부서져버렸다. 바닥에 검은 그림자가 오직 내 앞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난 버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으로 옆을 돌아보았다. 나의 위안이신 분이 돌아보며 내게 말했다. 왜 아직도 믿지 않느냐 내가 널 인도하려고 너와 함께 여기 있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냐 내가 만든 그림자에 육신이 묻힌 저곳은 이미 저녁이 되어간다. 전에 브린디시에 있었던 나의 육신은 지금 나폴리에 묻혔다. 지금 내 앞에 그림자가 없다고 너무 놀라지 말아라. 어떤 하늘도 빗줄기의 통로를 여기저기 방해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권능은 우리의 몸이 뜨겁거나 차가운 것에 의해 고통을 느끼게 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했는가에 대해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으신다. 하나의 존재에 새 위격을 내포하고 있는 무한한 길을 우리의 이성이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는 자는 미친 것이다. 인간들이여 너희에게 보이는 그대로 만족하여라. 만일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면 마리아는 아이를 낳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아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헛되게 열망하는 것을 너희는 보았을 것이니 그 열망들은 영원한 벌로 바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에 대해 내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한 후 선생님은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혼란스러운 듯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산 밑에 도착하였다. 그 산을 오르려고 열심히 었던 다리가 쓸모가 없을 정도로 가파른 암벽 이었다. 가장 황량하고 가장 경사가 심하다고 하는 레리치와 투르비아 사이의 경사도 이것에 비하면 오르기 쉬운 암벽과 널찍한 계단 같았다. 나의 선생님은 발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날개 없는 자가 오르기에 어느 벽이 덜 가파른지 누가 알겠는가. 선생님이 고개를 숙이고 갈 길을 헤아리는 동안 나는 암벽 주위의 높은 곳을 바라보았다. 우리를 향해 걸어오는 영혼들의 무리가 나의 왼쪽에서 나타났는데 움직이지도 않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말했다. 선생님 눈을 들어 보세요. 선생님 혼자서 찾을 수 없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자가 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영혼들의 무리를 보았고 걱정에서 해방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를 향해 천천히 오고 있으니 저쪽으로 가자. 사랑하는 아들아 희망을 굳게 다지르므나. 우리가 천발자국을 간 후에도 그들은 돌팔매질을 잘하는 자가 돌을 던져 겨우 맞출 만큼의 거리에 여전히 멀리 있었다. 그들이 가파른 경사의 단단한 바위 주변에 몰려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꿈쩍도 않고 가까이 붙어있었다. 두려워하며 가는 자가 주위를 보며 멈춰있는 것 같았다. 베르길리오스가 말했다. 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는 선택된 영혼인 죽은 영혼들이여 당신들 모두를 기다리는 평화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를 수 있는 산의 완만한 곳이 어디인지 말해주시오 아는 것이 더 많은 자일수록 시간 낭비를 덜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식 작은 양 우리에서 나오는 양들 같이 나머지는 멈춰 두려움에 떨며 코와 눈은 땅에 박고 있다가 앞선 양에게 바싹 붙어 앞선 양이 하는 것을 따라하며 멈추면 단순하고 온화한 양들까지 그 행동을 하는 이유도 알지 못하고 멈추는 듯했다. 정숙한 얼굴과 고귀한 움직임으로 행복한 영혼의 무리의 선두가 우리를 향해 오는 것이 보였다. 선두의 영혼들이 바닥에 태양의 빛이 부서져 내 오른쪽으로 나의 몸에서부터 암벽까지 걸치는 그림자가 형성된 것을 보더니 그들은 멈춰섰고 뒤로 주춤거리며 약간 물러났다. 그리고 그들 뒤로 오던 나머지 모든 무리도 왜 그렇게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똑같이 주춤거리며 약간 물러났다. 내게 질문할 것 없이 당신들에게 바로 말하겠소. 당신들이 보는 이 육신은 살아있는 것이오. 태양의 빛이 땅이 부서지는 것이오. 그러니 놀라지 마시오. 하늘에서 오는 덕성이 도움 없이 이 절벽을 넘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오. 나의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고 훌륭한 영혼들이 뒤로 돌아가시오라고 손등으로 신호하며 말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당신이 누구인지 간에 계속해서 걸으며 나를 향해 돌아보시오. 그리고 저 세상에서 나를 본 적이 없는지 말해주시오. 그를 향해 나는 몸을 돌려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는 금발이고 잘생겼으며 귀족적인 모습이었으나 눈썹 중 하나가 상처에 의해 갈라져 있었다. 내가 그를 본 적이 없다고 공손하게 말했을 때 그는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보시오. 그리고 내게 가슴의 윗부분에 난 상처를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미소지으며 말했다. 나는 맘프레디 코스탄차 황후의 손자여. 그러니 당신에게 부탁하오. 당신이 저 세상으로 돌아가면 시칠리아와 아라곤의 명예의 모친 아름다운 내 딸에게 가서 나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주시오. 내 몸에 이 치명적인 두 상처를 입은 후 흔쾌히 용서하시는 그분께 나는 눈물로 내 영혼을 바쳤소. 살아있을 때 내 죄들은 끔찍했으나 넓고 큰 팔을 가지신 그분의 한없는 선함은 그분께 돌아오려는 누구든지 거두신다오. 내 죽음 후 나의 육신을 찾기 위해서 교황 클레멘스가 보낸 코센차의 목자가 만일 하나님의 이 모습을 잘 이해했더라면 내 육신의 뼈는 아직도 베네벤 근처 다리어기에 베네벤 근처 다리어기에 무거운 돌무더기의 보호를 받고 있을 것이요. 내 육신의 촛불이 꺼진 상태로 옮겨져 지금은 베르데강 근처에서 피해졌고 내 왕국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흩날리고 있어. 희망이 한가닥 푸름을 지니고 있다면 파문의 저주에도 영원한 사랑은 돌아올 수 없지는 않을 것이요. 성스러운 교회에서 파문당이 죽은 자는 죽을 때 회개한다 하더라도 살아있을 때 오만한 고집을 부린 시간에 삼십배를 이 절벽에 밖에 서있어야 하오. 성스러운 기도의 덕으로 이 규정이 시간을 단축시킨다면 모르겠소만. 아직도 올라가는 것이 금지된 내 처지를 당신이 본대로 나의 선한 코스탄차에게 알려주어 당신이 날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시오. 여기서는 세상 사람의 기도를 통해 많은 것을 얻는다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